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의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,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매출이 63조 원,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으로,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.94%, 53.37% 증가했습니다.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영업이익 10조 9,741억 원과 매출 61조 2,813억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. 실적과 관련한 질문은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